안녕하세요. 배슬기입니다. 제가 이번에 24Hz의 새로운 DJ로 발탁이 되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NC소프트의 게임 아이온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24Hz의 새로운 DJ가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선곡한 20곡이 직접 나가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로서 게임 매니아들과 또 그리고 많은 음악 매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볼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요. 앞으로 24Hz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이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또 텔레마카스 서버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레기온의 군단쟁이기도 합니다. 저를 게임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? 배슬 배슬 반가워요. 이렇게 많이 인사도 해주시고요. 저희 레기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앞으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실 거죠? 약속 꼭 하시고요. 일사리츠 화이팅! 우리 슬기로운 생활 화이팅!